아들과 좀 멀리 교회로 나갔다가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운 미신이었습니다. 다리와 고기의 방역을 보면서, 고기의 방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기의 방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기의 방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트럭, 뭐야? 무게 재는데요? 아니요? 아, 빈사 중이에요. 이게 한번 위해서는 포즈가 모인 줄 알았는데 이였다. 이렇게 복수도 많은, 물이 자는 거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흰색이 잘 안 된 거에요. 이 세상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 이제는 이어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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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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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도요타, 2위가 리오토, 3위가 수바루, 4위가 니싼, 5위가 폰다, 몇몇지만 보면, 이거 가짜 아닌게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화입니다. 오늘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겨울은 끝이 났다. 전체를 뛰어들나서 메인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판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 겨울이 지나가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은 이전시즌과 완전히 달라질거다. 이런 얘기를 좀 이치카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월드보이가 유도면이팔이 블랙록 같은, 이팔을 뛰고 있는, 원래 뛰고 있는, 원래 뛰고 있는, 기존에, 그 명예, 그 명예, 그 명예, 그 명예, 그 명예, 그 선 등, 그 쪽에서, 그 상을, 살을 흘려 보고 있고, 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팔의 양상이 달라질 거이다. 이럴수쪽으로, 초은쪽으로, 고으시고, 나은쪽으로, 이게, 이 위치를 살면서 또 있는, 가로수의 전등을 참 예쁘게 설치했습니다. 금년 한해도 거의 다 지나가네요. 긴 드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